박수진이요? 아이고야, 끝이래. 아이고야, 끝이래. 끝이래, 이게 마지막이래? 멋있어. 승현이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결혼에 대한 로망을 빠짐없이 빼곡히 채워주는 그런 안이었습니다. 고되고 힘든 현실 속에 담비 같은 그런 재충전되는 곳이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정말 끝도 없이 고맙고 앞으로 서로 응원하고 견유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자. 그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쁜 추억 많이 만들어주고, 나 많이 예뻐해주고, 말로는 다 표현 못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기억들을 내게 줘서 너무 고맙고, 부부의 인연은 끝이지만 그래도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어.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사로운 햇살이 날 비출 때 그대를 만났죠. 아늘빛 꽃들을 입은 그대의 그 미소를 본 순간 첫눈에 반했죠. It's a top story 수줍어 빨개진 얼굴 날 담은 예쁜 두 눈 난 사랑에 빠져 Falling in your eyes 그때와 내가 만난 건 기적일 거라는 이 마음 우리의 소중한 인연에 감사해요. 행복했던 시간들 이쁜 마음 같은 순간들 모두 내 눈에 가득 담아서 곁에 함께 할게요. 언제나 추억 속에서 Thank you My love